근데 매일 일도 없이 지키고 있으려니까 답답해지더라고요. 그래서... 네, 아이디를 만들어달라고요? 서비서님도 하시게요? 그래서 저도 게임을 시작하게 된겁니다. 그래서 저도 게임을 시작하게 된겁니다. 그래서 저도 게임을 시작하게 된겁니다. 뭐 할 거롱! 아... 뭐 할 거롱! 아... 대표님, 저 좀 키워주십시오. 뭐야, 너? 혼자서는 너무 오래 걸려요. 저 아직도 레벨 3이다. 좀 키워주세요. 네, 하나도 있는데... 너까지 들러금냐, 이... 좀 키워주십시오. 나중에 제가 도움이 될지 어떻게 합니까? 저 칼 하나만 주시면 안 돼요?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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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 칼 하나만 주시면 안돼요. 대표님 칼 많으시잖아요. 제 건 너무 후져가지고 이게. 나 이제 대표님만 따라다녀야겠다. 어이 좋아. 따라다니니까 레벨이 금방금방 오르더라구요. 역시. 난 그냥 지금부터 시험이 되겠네. 으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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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. 그때 차 대표를. 처음 봤어요.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그대로였습니다. 대표님. 대표님. 포지스 뭐야?